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걸그룹 아이브의 데뷔 첫 팬 콘서트 아시아 투어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이브는 지난 8일과 9일 양해간 태국 방콕의 썬더돔에서 첫 번째 팬 콘서트 더 프롬 퀸즈의 마지막 공연을 열었습니다. 아이브는 이날 공연에서 첫 아시아 투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현지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. 아이브는 수준급의 라이브 실력을 뽐내며 그녀들의 히트곡들을 차례로 선보였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코너를 준비하여 팬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추억을 공유하였습니다. 약 1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을 열광시킨 아이브는 이번 팬 콘서트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였습니다. 아이브는 투어를 마무리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. 이상으로 아이브의 첫 팬 콘서트 아시아 투어가 성황에 종료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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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